숙소 안에서 저녁 먹고 이제 야경 투어 가려고 해요. 지금 로마는 한 14도예요. 좀 따뜻하고 너무 추운 날씨는 아니고. 이거 바를 거예요. 키코. 키코 키코. 키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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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키코. 키코 키코 키코. 키코 키코. 키코 키코. 아 색깔 너무 예뻐 이거. 잘 샀어. 안녕 로마 투어. 아니지. 안녕 야경 투어. 안녕. 세상 징그러운데? 와 진짜 크다. 저희가 파리였나? 파리에서도 판테온 가려고 했었는데. 이게 진짜 판테온입니다. 이 안에 앞에 있는 여기 이 사람을 보면 이게 얼마나 큰지를 이 사람을 보면 알 수 있어. 가까이 가볼까요? 가까이 가볼까요? 한.. 한 분 사뿐 걸어가. 여기 왜 이렇게 사람들이 있는 거죠? 가까이에서 찍고 싶은가 보죠. 진짜 거대하네요. 엄청 커요. 배 딱 커요. 로마의 흔한 광장. 여기. 와 여기 남자. 그래. 얼굴 보자. 여기 살림 좀 있다. 일로 와. 살짝 여기도. 오. 와 진짜 디테일하다. 홈트리도 있어. 여기 이렇게 홈트리도 있어. 여기가 정면인 것 같아. 여기가 정면인 것 같아. 나와. 한 번 더 좋아해. 그는 약간 안 좋아해? 조금요. 내가 좋아해. 매콤한 사라미는? 맞아요. 자, 고erside인 안 한 해? 까지. 달달한 사라지. 아, 이거 뭐지? 한번더. 아,edes. 아, 좋아. 아, 아, 물론. 나... 내 안에 리는 아니면 이. 둘. 아, 그래? 내 생일. 우리거. 이거 가까이서 찍어야 될 것 같은데? 아 요렇게 나도 남겼어 크리마가 아주 적당히 있는게 맛있어? 여기가 훨씬 낫다 아 진짜? 여기 커피가 더 훨씬 맛있어? 여기가 훨씬 나은 것 같아 여기가 커피가 그렇게 맛있다고 해서 왔어요 커피 먹는 느낌이 나 이름은 리볼리 여기가 어디쯤 했냐 백희우 광장 옆에 구찌 표정 밥살이 풍만해? 잘 먹은 거 같아요 istors 국수 밥 그래 아 죽어 자 안녕 움직여 막 큐피트 되고 근데 자꾸 꼼팍꼼팍 거려 윙크대 나름 저 너무 귀여운데 저거 봐 원래 오래 그래서 뭐하고 슬리아에 왔으면 키코를 가야지요 키코키코 저는 이미 키코에서 립스틱을 두개 샀고 제가 친한 친구랑 이제 친한 언니들 줄 선물로 립스틱을 좀 더 보려고 저렴해가지고 갑니다 키코 저쪽은 섀도우고 이쪽 립스틱 섹션으로 립스틱이 좀 타입이 많아요 립스틱이 좀 타입이 많아요 립스틱이 좀 타입이 많아요 글로시한거고 이쪽은 살짝 크리미하면서 매트한 느낌도 나는건데 요쪽이 좀 이쁜것 같아요 이거 이거 샀어요 이거 샀어요 귀여워 이거 샀어요 귀여워 이게 다 이게 홀드 홀드가 만들어주는 길이 있어 홀드가 뭐야? 아 구멍? 근데 이건 구멍 뚫으면 별로 안 이쁠거 같아 이거 그냥 제가 해볼지 제가 이 지갑이랑 고민을 했어 저게 나이스 우와 대박 그치 내꺼 봤어? 이거 뭐야? 가방이야 대박 신기해 이게 뭐야? 이거 송치다 우와 여기 위에 귀여운거 맞아 와 기타도 있고 와 땡큐 땡큐 베리 마치 나이스 와우 나이스 마치 나이스 나이스 애벅 난해 나윽 난해 간길 로라 나윽 쩌우 쩌우 우리 너희 날 자 이길을 통해서 우리는 점점 더 올라갑니다 아름다운 바다와 이게 아름다운 건물들이 여러분들이 바뀌고 있는데 자 안개가 있다고 해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너무 예쁘다. 이게 대문인가봐요. 근데 여기 밑으로 내려가면 절벽이에요. 여기 밑으로 내려가면 이것은 스파이크스파이와 여기에 고춧가루 스파이크스파이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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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산재창고를 보고 오니까 갑자기 하늘이 자꾸처럼 변해버렸어 어우 정말 하늘이 너무 예쁘다 감상하시죠